음악 네, 우리 제55회 남계국학교대를 맞이하여 오늘 첫째 날 낙화놀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들 낙화놀이는 저도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거나 보지는 못했지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소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소원을 빌려주시는 것도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내년도 특히 내년도 25년도 영동 세계국학회 참고 성공 기원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은 낙화놀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연회에는 보통 4일 정도 남계국학교대를 진행을 하는데 올해는 5일 진행을 했습니다. 첫째 날이고 내일 개막식이고 13일, 일요일 개막식까지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학교명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연예인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국학 전부계 국학관부대에서 참석을 하고 여러 가지로 참석을 했으니까 반내에 우리 주위 국가관이 아니다 주변의 신흥분들을 참석을 했기까지 영동을 찾아서 55회 영동 단계국학교대가 한국국학교대가 성공적으로 기체될 수 있도록 하는 참석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낙화놀이 정화에 의해서 저는 두 가지 소원과 애군을 없애는 이런 걸 하면서 정화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남계국학직대가 성황리에 잘 되게끔 빌고 또 내년 세계국학엑스포 성공을 기원하고 여기 모이신 모든 분의 가족의 건강과 행운을 위해서 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봉 하나씩 잡아주시고요. 제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약간 앞쪽으로 기울여서 들어주십시오. 너무 직각으로 세워계시면 제가 떨어져서 손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 앞쪽으로 기울여서 들어주십시오. 일단 기념사진 먼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봐주시고 환한 미소로 사진 촬영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낙화놀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환한 미소 한 번 보내주십시오. 한 번 더 찍을까요? 네. 환하게 웃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자 그럼 이제 우리 영동군 영동 난개국학축제와 함께하는 우리나라 전통 불꽃놀이 낙화놀이 점화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구호를 맞춰서 낙화봉에 점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구호는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죠. 하나 둘 셋 점화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화가 된 낙화봉은 약 15분에서 20분 후에 활활 타올라서 아주 멋지게 장관을 연출할 계획입니다. 점화식에 함께 해주신 우리 내밀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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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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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